1.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2. 주님,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부모님 또한 힘들어하십니다. 2.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들 주님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고,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고, 건강 챙겨주세요. 3. 또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, 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. 4. 주님, 저희는 항상 부모님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. 저희가 그 사랑을 받는 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고, 저희가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. 언제나 저희와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